윤보살께서는 멸진전까지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초기불교에서 늘 나오는 삼계가 있던가요? 삼계는 있죠. 삼계는 있는데 삼계는 이런 정신경제 차원이에요. 실제로 삼계식으로 우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저는 구라라고 봅니다. 방편이죠. 좋은 말로 방편. 욕계에 누가 살고 있고 새끼에 누가 살고 있고 무색계에 누가 살고 있고 그건 다 저는 방편이라고. 그거는 선정 중에 겪는 정신경제일 뿐이에요. 정신경제. 정신경제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면 그 세계의 고주자가 나오게 되고 그냥 명상 중에 그 세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세계의 그 차원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색계에 있는 존재는 색깔도 없이 그 명상 상태로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 일으키면 이미 그거는 아래 세계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생각이 형체를 입어버리면 세계로 떨어져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그런 세계는 없다. 삼계란 건 정신경제의 차원이다. 그건 자명하다. 근데 이 정신경제에서 체험한 자명한 세계를 가지고 실제 우주가 이런 차원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고주민들이 있다. 이렇게 나가면 저는 그건 엉터리라고 봅니다. 역계, 세계무색기 구분법은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알맞는 그런 기준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건 명상의 차원의 설명과 너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명상 단계 차원에서 좀 풀어져야 돼요. 물질 세계, 영계 일단 크게 그렇게 구분하시고 접근하세요. 그 영계에도 도어둔 사람들의 세계. 그럼 정토, 정토 아닌 세계 그렇죠? 이런 식 구분법을 갖고 들어가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략 이해하면 좋아요. 역계, 물질세계랑 욕망에 아직 물들어 있는 영적인 세계. 색계, 공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세계. 여기가 북극성, 저기 색구경천까지. 그 다음에 무색계라는 건 그냥 색계에 있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일 뿐이에요. 따로 무색계가 있다는 건 아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무색계에 무슨 존재가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세계 없는 세계인데. 여러분 이미 무색계, 지금 정신세계는 무색계에요. 정신세계, 깊은 정신세계는. 그냥 그럼 여기도 하나의 차원이고 지금 여러분 물질세계에 있는 것 같지만 물질세계에 있으면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 저런 다 걸치고 있죠. 무색계, 색계 따로 또 고주민이 있고 어떤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해해 보시려고. 그냥 욕계, 색계만 가지고 차라리 구분하시면 되겠죠. 욕계, 색계만 가지고. 욕심이 왕성한 물질계나 저기 연계. 욕심이 좀 정화된 정토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연계. 요정도 구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정도 구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정도 구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정도 구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정도 구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